해초맛집 해초맛집으로 유명한 간포 횟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예전에도 와본 곳인데요 그때도 정말 맛있어서 오늘 간포에 온 김에 왔습니다 대방어 개시 우와, 대방어 철이니깐요 우와, 물고기 봐 물고기 여기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1인 25,000원 식사 공간은 2층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맛있다 받아보면서 먹는 해, 어떤 맛일까요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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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가 철이어서 방어를 간장에 부윽 씻습니다 발효간장이어서 하나도 안나요 기호에 맞춰서 젖장 한잔 올리면 새궁합이 딱맞아 김초밥 한번 사드릴게요 김에 초밥을 올려요 김에 초밥을 올려요 똑같이 방어를 간장도 찍어요 후 잠소시를 켜야 맛있어요 보이죠? 네 매운탕과 어디서 먹을 수 없다는 멸치젓갈 가자미 김이 참돛머리도 주셨습니다 오빠 참돛머리도 와사비 간장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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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